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꼭 반드시 월법 리딩방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뿌리채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통계청이 2022년 주택소유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택소유통계 숫자들을 보는데 진짜 우리가 살면서 체감하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이 워낙 많이 올라서 대출을 많이 내서 내 집 마련해 나왔던 20, 30대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못 버티고 집을 판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늘었는데 한 12만 명이 넘는 20, 30대가 집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보니까 총 주택수는 1915만 6천호, 1년 전보다 34만 4천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주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 2천호로 전년 대비해서 19만호가 늘었어요. 총 주택에서 개인소유주택이 체제하는 비중은 85.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 평균 1.075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런데요. 19만 가구가 늘었는데 2030 집주인 10만 명이 집을 팔았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서 일단 좀 특이했던 부분은 공동 소유 비중이 2017년 11.7%를 기록한 이후에 기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13.3%가 됐습니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 그게 어떤 걸까요? 부부. 맞아요. 신혼부부.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 향상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남자 집 얘기하다가 지금은 결혼하게 되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 보유 비중, 공동 소유 비중도 늘었고 여성 소유 비중 같은 경우도 45.9%로 2017년에 43.9%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 좀 여성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부동산 소유에서도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연령별 주택 소유자를 보면 50대가 385만 2천 명으로 25.2%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더해보면 전국의 주택 3채 중에 2채는 40에서 60대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27만 4천 명으로 전년 29만 1천 명보다 1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도 154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0만 6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이전에는 2019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봤을 때 20, 30대의 주택 소유가 한 4만 명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10만 명 넘게 대폭 감소를 한 부분이 결국은 20, 30대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잖아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좀 덜하다 보니까 이른바 캐시플로우가 조금 적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죠. 이자를 높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주택을 조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다주택자 비중은 14.9%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생기면서 주택 소유를 조금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영끌해서 집 사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 현상은 아닌데 너무 비싸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좀 무리해서라도 좀 사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해진 건데 사실 우리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드는 생각이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거 이게 가능해 보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이었잖아요. 그게 아까 이주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가능해 보였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영끌을 해서라도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진 건데 이게 결국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로 전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2021년 기준 주택 보유자가 지난해 무주택자로 전환된 사람도 37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집을 내놓는 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뭔가 그동안 약간 저금리 시대와 뭔가 조금 더 자산에 부채가 많은 자산에 있어서 지금 금리 인상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통계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청구서가 나오는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뉴스도 좀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슈링크플레이션을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도 제도 개선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슈링크플레이션은 다들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촉발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질소 과자니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는데 오레오. 오레오 사건이 있었죠. 오늘 취재하지 않았어요? 오레오 관련돼서 취재를 많이 했고 근데 그 오레오 어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조금만 좀 수정하자면 오레오가 이렇게 샌드가 돼 있잖아요. 샌드 가운데를 넣는 거잖아요. 포크를 샌드 가운데 포크를 넣어서. 크림을 넣죠. 포크를 샌드 가운데 넣어야지. 이게 크림이 많으면 찍힙니다. 그래서 우유에 찍어 먹을 수가 있는데 위에서 찌르는 게 아니라 옆에를 찌른다고요?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림이 두둑하면 찔러 먹을 수 있거든요. 우유에다 푹 담가서 먹을 수 있고.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크림을 줄이니까 딱 찌르는 순간 이게 푹 부서졌다는 거죠. 그런 의혹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 오레오 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오레오는 동서식품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동서식품에 전화한 거예요? 동서식품 전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동서식품에서 오레오를 직접 제조, 생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오레오와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있는 것도 의혹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전혀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슈링크할 계획도 없습니다. 라고 일단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몇 군데 전화했어요? 오늘 한 6군데, 7군데 전화했을 거예요. 그 내용들 조금씩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추경부축리는 오늘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꼼수인상은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 라고 지적한 만큼 아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로 꼽히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드려보자면 사실 오리온이 얼마 전에 핫브레이크의 중량을 50g에서 45g으로 줄였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면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5%를 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과거 사진인데 50g 보이시죠? 이걸 45g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핫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핫도그? 풀무원의 핫도그인데 지금 아래 보시면 500g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요즘에 지금 사면 이거 아마 400g으로 해서 속에 5개 들어있던 핫도그가 4개로 아마 줄어 있을 거예요. 저거는 좀 크네요. 20%를 줄인 건데.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각각의 사연을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 오리온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9년째 가격 동결했습니다. 9년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좀 들었어요. 뭐냐면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용량을 줄인 건 맞는데 나중에 원부자재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용량을 다시 늘리거나 할 계획입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소비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물가 올랐을 때 올리고 내릴 때 안 낮추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안 오를 때는 소비자들이 이런 걸 면밀하게 안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면밀하게 보는데 내려갈 땐 면밀하게 안 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진짜로 그거 용량 다시 5g 늘리는지 아니면 가격을 내려주는지 끝까지 감시해야 됩니다.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풀무원에다가도 핫도그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풀무원에서는 주 원료가 치즈인데 치즈 같이 들어간 핫도그인 거죠. 치즈인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치즈 가격이 지금 50% 올랐고 포장제도 올랐고 그래서 우리도 올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출시한 제품인데 지난 5년 동안 1,000원밖에 안 올렸어요. 라고 여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짜리인데 1,000원이 올랐을까요? 그 가격이? 잠시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또 오리온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오리온 실적을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15% 증가했고요. 그리고 농심의 경우에는 농심의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103%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늘고 매출도 늘고 하는 게 물론 해외에서 잘 판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잘 번 상태에서 이렇게 슈링크 플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소비자들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걸 좀 짚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가격을 고정해야 되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된 사항을 고시해라 정도가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싹은 거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한 지금 가격으로 홈플러스 기준으로 8,990원니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얼마 뺐다고 했죠? 1,000원 올렸고 하나를 뺐으니까 20% 올린 거죠. 1,000원 빼고 하나를 올렸다고요? 와 그럼 8,000원에 5개 주던 거를 9,000원에 4개 준다고요? 그렇죠. 아 많이 올렸네.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1,000원을 올린 거고 5년 동안 5년 동안 1,000원 올린 거니까 7,800원에서 8,000원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개를 뺀 거 20% 인상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소비자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사실 식음료 업계한테 무리한 부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아하는데 저희 집도 엄청 먹습니다. 저는 오늘 엔화 얘기하려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에 접근했다. 일본 정부가 만전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다들 그 엔화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오대시중은행의 엔화 대출이 한 1조 1,100억엔 그러니까 약 10조원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에 5조 8천억 하다가 4월 말에 5조 원대 내려갔다가 9월 말에 1조 연도를 파했고 지금은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들 생각한 게 이제 엔화의 그날이 올 것인가 아 저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저점인데 이게 지금 엔화 예금을 많이 넣는 이유가 뭐 엔은 금리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예금에 금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금리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천원 예금에서 850엔 예금 넣는데 이거 한 900엔만 돼도 한 6%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올 것인가 인데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와 이 정도면은 이제 슬슬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게 내려가야 엔화에 투자하신 분이 수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엔화가 강해지는 분위기가 돼야 되죠. 지금 제가 봤던 환율은 저거하고 조금 다른데 조금 내렸네요. 151.92엔 오늘 찍고 내려온 건데 지금 작년 최고치가 151.94엔 이었어요. 네. 그런데 고기가 1990년 이후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1990년 환율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과연 일본 정부가 용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금리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엔화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통화정책이 바뀔 것인가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로 때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두개입 그런데 구두개입 오늘 일본 재무상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이 계속해서 만전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도 긴장감을 갖고 시장을 보면서 만전에 대응을 하고자 한다. 이것도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톤이 얼마나 셌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 개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구두개입할 때 보면 그냥 대놓고 얘기도 안 하고 가끔 전화해서 그럴 때도 있고 환율 너무 비싼 것 같지 않아? 이런 그런 것도 구두개입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실개입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NY 상장지수 펀드 ETF 사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이달 들어서 NY ETF에 228억엔 우리 국내 개인투자 순매수 했거든요. 그런데 8월에 50억원 9월에 30억원 이런 정도를 하다가 이게 뭔가 그날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지금 228억여원을 순매수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50억원 들어오던 게 200억원 넘게 들어왔네요. 30억 40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약간 물타게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날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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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전망은 아직까지는 일본이 통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N하고 일본은행하고 미국 금리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고로 갈 수 있을까? 어떤 계기로 N고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N 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해요. 약간 주식에 비교해보면 저평가는 알겠는데 모멘텀이 있을까가 문제인 거네요. 저평가 저평가는 모르겠고 절대치 자체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주식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충분히 많이 내려와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든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너무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뭘로 모멘텀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너무 내려온 거 아냐? 지금 KKO OP님이 앵고로 갈 이유가 있나? 얘기하셨는데 딱 저거죠. 조심리도 있어요. 충분히 내려왔는데 앵고로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라키미분들의 베팅이 성공을 할 것인가? 지금 간델간델한 그 앤화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카드 돌려막기가 늘어난다. 카드론 대환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 좋은 뉴스네요. 안 좋은 뉴스인데 두 가지 뉴스를 섞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신금융 학폐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입니다. 9월 기준인데 카드사 7곳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거의 1조 4천억 원이 됐다고 해요. 이게 작년이 한 9,600억 원 정도였으니까 40% 넘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카드론을 받았던 분들이 만기가 다 돼가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다시 카드를 다시 대출을 받게 되는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내지는 빚 돌려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신용자들의 빚 돌려막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의 신호 아니냐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환대출을 받는다는 게 사실 금리 인하기에는 만약에 저금리 상품이 나와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이건 좋은 거죠. 좋은 조건으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기가 아니잖아요. 인상기에다가 또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환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빚을 돌려막기 했을 때 조금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경제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 카드의 은행에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9%로 집계해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은행 가서 카드론을 대출 받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은행 대출을 다 받았죠. 그러니까 은행 가서 카드론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금융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의 연체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누구보다도 조금 더 취약한 차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약한 차주의 연체율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취약 차주에서의 갚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뉴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LG가 29% 할인한다는 이른바 첩보라고 그럴까? 그냥 뭐 들리는 얘기? 이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기자들이 다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 29%가 왠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LG 트윈스가 우승한 지 29년 만입니다. 그래가지고 LG 제품 20%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래서 아 50년 만에 우승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50년 만에 우승했으면 50% 할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다들 확인을 해보니까 진지하게 29% 할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G전자제품하고 LG생활건강제품들 B2C 제품들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동안 우승하면은 계열사 제품 할인해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어서 검토를 해왔고 우승 이벤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29년 만에 우승인 만큼 제품 가격의 29%를 할인해달라는 요구도 검토 대상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이거를 검토해본 사람이 현직에 없다. 아 그래요? 29년 만이라. 은퇴하셨겠네요. 그래서 설레가 없어서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SSG 랜더스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세계가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19개 계열사가 모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는 기아가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모닝레이 그리고 이제 K시리즈 같은 경우에 자동차 12% 할인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기획에 하는 거는 좋은 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뭐 야구단을 운영하는 게 대단히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좀 더 즐거운 스포츠의 어떤 행사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마케팅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우승했을 때 그런 할인 행사까지 더해진다면 꽤 좋은 마케팅 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20%면 말씀하세요. 요즘에 그 주택거래량 많이 줄어가지고 분명히 가전 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주택거래가 많았으면 다 나갔을 텐데.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수출 한번 보죠. 수출. 그 수출 가운데서 이제 그 ICT 수출, 정보통신 품목들의 수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년 대비해 4.5% 감소한 건 맞는데 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되게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전해드리는데요. 자 그림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디스플레이 뭐 여러가지 모든 정보통신 ICT 수출액은 전년 동비기 대비 4.5%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16개월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속도라면 조만간 좀 증가세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감소세가 줄어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는데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크기가 좀 작긴 한데 자 왼쪽에 보시면 너무 작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근데 보시면 디램이 계속 우리 바닥을 긴 것은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삐죽 올라왔습니다. 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 봤는데 삐죽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가 상승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 쪽의 반도체 매출이 1.1% 늘었습니다. 1.1?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16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폭을 축소시킨 거긴 한데 사실 중국도 중국과 홍콩을 나눠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 본토는 7.8% 감소했고요. 홍콩이 23.6%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중국 본토에서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플러스로 전환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 비보, 샤오미 이런 거 팔리면서 거기서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건데 아직까지 중국 본토는 그래도 감소쓰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자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좀 떨어지는지 그래요? 댓글로 재미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LG 주식 요새 할인 판매한다. 그거 보니까 1년 전보다 4.47%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 4.47% 할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식 1 플러스 1 서비스 무상증자. 굉장히 재치 있는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마트 실적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779억 원, 3분기 연결 기준이고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22.6% 감소했는데 2분기 적자에 비하면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제가 이마트 실적에 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2분기 때 이마트가 실적 내고서 거의 CEO를 전면 물갈이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바꿨죠. 그래서 매출은 7조 7천억, 전년 동기 대비 한 22억 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는데 순이익은 여전히 201억 원으로 83.8%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마트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2.2% 감소하고 화면과 함께 보시죠. 영업이익은 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마트가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 마트 실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꾸준하게 나와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대폭 늘어나지도 않지만 그렇게 막 대폭 줄어들지도 않고 꾸준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나머지가 문제였어요. SSG라든지 이마트24, 거기에 G마켓 이런 데들이 그리고 별거 다 있습니다. 있잖아요. 정용진 부회장이 해가지고 말아먹은 다양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투자하다가 말아먹은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이마트가 안정적인 실적을 내매도 불구하고 깨먹은 돈이 너무나 많아서 과잉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본업에 집중하는 쪽으로 경영 방향을 좀 바꿔다 보니까 그래서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나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북이 적자에서 779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월마트하고 이마트 주가를 좀 비교해보는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이름은 비슷해요. 월마트하고 이마트. 그런데 월마트는 올해 들어서 16.7%가 오르고 이마트는 19.3%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월마트 같은 경우도 아마존과의 커머스 경쟁에서 좀 밀렸죠.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할인점이라는 특성을 잘 살리다 보니까 요즘같이 금리가 높고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었을 때 할인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월마트가 좀 진가를 발휘를 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은 또 이주호 기자가 월마트는 온라인 판매도 요즘에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좀 할인 판매되는 제품들을 쭉 놓고 보면요. 이제 플랫폼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이냐 아마존하고 월마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할인해 어디야 월마트 이거 할인해 어디야 아마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월마트는 다 자라는데 이마트는 둘 다 못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마트도 어떤 균형 방향을 다시 틀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할인점으로서 진짜 좀 마음 같아서는 할인에도 조금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요즘에 주머니가 가벼워서 사기가 좀 힘든데 이럴 때 좀 대형 할인점이 탄탄한 네트워크와 바잉 파워로 서민들의 부담을 좀 더 덜어주는 그런 경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월마트 그 뭡니까 월마트 간판 떼고 거기 이마트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월마트망 할 때 그랬던 그 옛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퇴근길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